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칼스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 분석보다는 세례 관점에서 왜 윗꼬리가 만들어지나 설명드릴게요. 아 이번에 설명한 진짜 꿀팁이고 아시면 왜 저렇게 윗꼬리가 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분명히 윗꼬리다는 양보를 많이 만날 텐데 그때 대응이 가능하겠죠.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오늘 긴 윗꼬리를 단 디지캡 차트를 이용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 디지캡의 이게 일본 차트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저항선을 주가가 오늘이나 내일 터치하거나 근처까지 왔다가 흔든다고 했죠.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같이 이제 요날 말씀드립니다. 요날 어제같이 저런 자리에서 80% 정도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긁고 내려옵니다. 나머지 20%는 쭉 치고 올라가거나 혹은 밑으로 빠지거나 둘 중 하나고요. 그럼 이제 왜 80%는 이 저항선을 긁고 빠질까요? 참고로 제가 이걸 알게 된 거는 차트를 진짜 많이 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차트도 열심히 보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면 저항선 긁고 내려오는 기본적인 원리를 보시다. 일단 긴 윗꼬리 양봉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 큰 상승이 있은 후에 큰 하락이 나와서 만들어진 봉입니다. 그렇죠? 그럼 가장 기본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오른다는 거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빠진다는 거는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작다는 뜻이겠죠? 이게 다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오를 때 주가가 오를 때 디지캡의 수요가 저 정도로 많았을까요? 오늘 주가가 10% 오를 정도로? 일단 오를 때는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릴 때는 공급이 저 정도로 많았을까요? 네 많았을 겁니다. 저와 같이 제가 이제 여기 여기서 샀거든요. 저와 같이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며칠이야? 3월 달부터 거의 8월 달까지 이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수요가 저 정도로 많았을까? 입니다. 혹 누군가 어제 이슈가 있었으니까 오를까봐 오를 것 같아서 사람들이 들어갔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개미만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못 올립니다. 절대로 왜냐? 개미 중에서는 분명히 매도하는 개미, 매수하는 개미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힘을 집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승하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력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봅시다. 그럼 세력이 힘을 빡 줘서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될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합쳐봅시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세력이 힘을 빡 줘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수익 실현하는 개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수익 실현 말고도 앞전 보면 이런 봉에 물려있는 개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타치는 개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은 수익 실현하는 개미에 의해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수익 실현하는 개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설명이 꽤 합리적입니다. 그쵸? 이래서 긴 윗고리가 있는 봉이 보이면 보통 매직 봉이라고 하고 세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력이라는 개념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봉이기 때문이죠. 이제 매직 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근데 오늘 봉은 매직 봉이긴 한데 다른 중요한 역할이 더해진 매직 봉입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설명 더하면 길어질 것 같고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한 번씩 고민해 보시라고 끊어서 갈게요. 추가로 다른 중요한 역할이 뭘까? 까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더 중요하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아 맞아 아 그 뭐야 스마트폰 꾸티발려 주기로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까지 하고 또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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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